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무언가 변하게 해야 돼. 알았지? 아니, 근데 스테이지가 바뀌긴 할까? 스테이지가 시작될 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잖아. 친구야, 그래서 너 오남주가 여수다한테 고백하는 거 그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? 절대 안 되지! 그치! 그럼 움직여야지!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난 하나씩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바꿔보는 사건! 아, 안 돼! 들어가 있어. 7.29 학생? 몇 학년 몇 반? 2학년 7반. 이름이? 하루, 초대증 확인하겠습니다. 12일 확장 안 되겠다. 2학년 7반?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? 아니야? 어휴 Rough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